다음부터 이렇게 감상한 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맞지? 그니까 여기는 아예 1등 맞춤 안오면 해가 좀 더 뜨거웠다는 것 같아 진짜 1호표에 집이 많은데 목적값이 안 떨어지는 거 월세가 안 떨어지는 거 진짜 심각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먹으니까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어 도착해 승무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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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래? 불이 떠들어 물이 엄청 많아 뭘 시켰는지 모르겠어 코멘트 있나 물어볼까? 시그니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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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거 먹을래 스테미널 라멘 스테미널 라멘 같이 점프 와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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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미널 라멘 시그니처 야채가 많다 부추도 들어있다 면이 되게 특이하다 면이 한번 맛보시죠 시그니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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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너무 너무 시그니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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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мог presque 없는 유럽 덤짬륨 싱싱 유KO 제거 아 그죠? 가치동 왔습니다 먹어볼게요 맛있잖아? 응 김치 맛있네 생각보다 김치 납니다 맛 어때? 특이해 김치는 역시 한국 김치를 먹어야 되나? 응 당연하지 아이고 이렇게 힘드네 맛있어? 응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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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본식 돈까스집에 왔어요 일본식 돈까스집에 왔어요 일본식 돈까스집에 왔어요 오늘은 포크커틀렛 세트 하나랑 땀하고 이거? 땀하고 이 돈? 포크커틀렛 포크커틀렛 시키고 재료 골라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더러워 오는 게 힘들었어요 선풍기랑 에어컨 틀어줄게요 근데 일본 반성은 일본 분이 하는 건가? 일본 분이 하는 건가? 땡큐 김치 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일본 분이 하는 데 같은데 왜? 이제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다 먹 Guid morgue 단단히 비닐라고 ? 포크커틀렛 이거 무슨 깨를 가려는 건가? 아 이렇게 읽어주세요 먼저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땡큐 아 스파이스 소스 땡큐 안에 살이 보여? 아 살이 엄청 많이 어때? 맛있어? 음 맛있어? 응 부드러워 달고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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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